오늘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 안 먹는 영양제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영양제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먹는 것들이고요. 상담할 때도 권해드리면서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과소평가된 영양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항산화, 해독, 항염 등 각종 만성질환 예방 목적일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이 제품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리틀 약사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부마코올인데요. 아부마코올의 특징은 브로콜리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설포라판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지 않아도 몸에서 NRF2라는 경로를 자극해주고 이는 몸 스스로 카탈라아제, 글루타치온 다양한 항산화 효소들을 스스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을 줄여주기 때문에요. 만성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자가 아부마코를 섭취했더니 벤젠, 알데아이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을 해독시켜줄 수 있었다라는 임상연구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설포라판은 그 자체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브로콜리를 씹을 때 세포 내부에 있는 글루코파닌이라는 물질과 미로신화제라는 효소가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 설포라판은요. 사실 상온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들어있는 것보다는요. 전구 물질인 글루코파닌과 미로신화제를 섭취함으로써 몸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부마콜 역시도요. 설포라판 자체가 들어있지 않고 이 두 가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먹게 되면 한 정당 평균적으로 설포라판 2mg 정도가 생성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서 저 역시 믿고 먹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직구를 하셔야 되지만 말이죠. 두 번째는 파만학 제품입니다. 파만학의 핵심 선분 에나스텔 시스템, 즉 NAC입니다. NAC는 체내 항산화, 해동물질인 글루타치온 농도를 높이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실제로 NAC와 글루타치온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일반 경구형 글루타치온보다 NAC를 복용했을 때 쟤내 글루타치온 농도가 좀 더 높아졌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도 있지만요. 다양한 연구에서 NAC는 해독이라든지 기관진 염증, 신경계 질환, 항염, 항산화 다양한 연구 결과로 입증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그중에서 이 파만학은요. 한 정당 NAC가 900ml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요. 물에다가 놓으면 달포정이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NAC는 거담제, 국내에서는 가래약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막 사 먹으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지만요. 어쨌든 의약품이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의사나 약사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피크노제놀 제품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하도 떠들어서 이제는 좀 많이 아실 거다 생각하는데요. 저도 매일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피크노제놀. 사실은 성분명이 아니라요. 특정 회사의 소나무 껍질 추출물 원료의 상품명입니다. 호팍 리서치사의 프랑스 해송으로 만든 소나무 껍질 추출물인데요. 소나무 껍질 추출물 중 가장 임상 데이터가 많은 원료라서요. 저는 이 피크노제놀을 고집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나우사에서도 파인바 그냥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 있고요. 피크노제놀 이렇게 두 가지 원료로 제품화되어 있으니까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피크노제놀 원료를 사용한 제품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피크노제놀 우리 몸에서 NOS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요. 아르기닌으로부터 산화질소 생선을 촉진하니까 혈관 확장에 좋고 남성 건강에 좋고 혈류 흐름이 좋아지니까 혈압이나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소판 응지 먹제, 눈 건강, 월경통, 혈당, 피부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 활성산소 제거, 혈소판 응지 먹제, 갱년기 여성 이런 기능성을 부여했는데요. 피크노제놀도 함량에 따라 이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0mm 정도 가장 높게 들어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제 아부마골, 파만악, 피크노제놀인데요. 이렇게 같이 드시던, 이렇게 같이 드시던, 이렇게 같이 드시던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욕심내서 이것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는 제품들 중에 컬큐민, 레스페라트롤, 알파리포산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너무 많은 항산화제도 때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찌는 병은 없습니다. 먹고 찌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리틀 약사 네이버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